맛좋은 걸로 사서 보낸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거는 그지? 두신 거를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꼭 그렇게. 본인이 사신 것처럼. 글쎄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데 난 내가 샀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도. 굳이. 천상 남자예요 강민호 씨 천상 남자예요. 드라이 하시네요 둘 다. 밥 먹고 배불러면 한 번 나가서 저기 중앙공원 한 번 더 갔다 오죠 뭐. 아유 그런 소리 하지마. 잘하시네.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콩국 만들어야지. 아유 자꾸 요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재래식 콩국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 요리도 어려운 걸 해 우리나라 요리는. 그래도 그건 맛있는데 밀서에 가는 거 보다. 멧돌루 돌려서 갈아가지고. 어. 골라가지고. 먹는 그 재래식. 글루기는 왜 걸러요 갈았으면 다 먹으면 되냐. 아유 다 먹고 오지 말지. 이제 그건 갈아야 돼 자오건. 저기 콩국 잘못하다가요. 어. 배 아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는 어릴 때 콩국 먹고서 설상 기억이 있어가지고. 콩을 덜 익혔나 보지. 멧돌루 위생독이 남은 콩국 할까요. 과일 씻는. 그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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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이. 구석을 쓰다가. 그런 거 살기는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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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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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콩국에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장모님 시키세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게요. 이러나 봐. 손 씻고 와. 오줌누보 안 씻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때를 내놔 했더니. 안 되십시오. hold on. . 남재명 원장님의. 의료 받아를. 항상. 생. 아 맞아요. 내과. 내과의사요. 의사고요. 다리 아프고 그 외과, 정형외과 그런 게 있어가 아니고 소가 아프고 이런 외과에... 당뇨, 고혈압, 위장병 이런 거가 전문이긴 하는데 회장님부터 어디가 좀 아프실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 무릎, 주로 무릎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뭐... 하...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등산이나 이런 거는 안 되시고 허리... 저도 많이 아파서 허리가... 허리가... 허리 어떻게...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 자꾸 얇아져서 관절염이 오고 어떤 자가 면역 때문에 이제 자가 면역 때문에 이제 또 병이 오는 경우도 이제 많이 오고 뭐 골수인식을 한다든지 뭐... 피를 뽑아서... 두 대... 아 어떡해요? 전부 환자들은 버려지는데 지금... 다 허리 안치네요 식단은 균형적이에요. 운동 같은 거는 산책하시고 마실 일에도 갔다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예방이 되는 걸로 들었어요. 의사 사이에 자랑스럽죠. 처음에는 아버지 약도 많이 타보내고. 그럴 때 병원에 다니니까 좋지. 이제 핸드폰 공부 좀 하시죠. 아이고. 저랑 똑같은 거거든요. 개통이 안 됐어요. 살짝 누르시면 돼요. 눌렀어. 그런데 왜 안 나와. 세게 이걸 탁 눌러야죠. 그래 톡 태어난 거 눌러있지. 아니 왜 이렇게. 아니죠. 그걸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눌릴 때 이걸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눌러줘야 돼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닿기만 하면 돼요. 살짝 이렇게. 닿는데 왜 안 꺼져. 기계를 쓰실 때는요. 기계에다가 내가 맞춰줘야지. 기계를 내 마음대로.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지키는 일만 하잖아요. 이거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장부님은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만 살짝 누르면 돼요. 쫄쫄깍게 튀어나온 거. 이것만 살짝 누르면 돼요. 이거 있죠. 살짝 대면 돼요. 꾹 누를 게 없어요. 이거는 터치. 글자로 터치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파. 그러니까 아프게 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장부님이 하는 정도면 핸드폰이 아파. 자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걸 갖고 해보자고요. 아니 그럼 내 저기다가 다 자네. 내일이면 개통되면 다 나랑 똑같아. 다 나와?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해봐요. 전화를.